소교동은 그 옛날 여러 갈래의 개울에 작은 다리가 많아 잔다리마을로 불렸고, 현재는 문화예술지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홍대 앞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16 잔다리마을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2016 잔다리마을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잔다리문화예술마을기획단이 주관했으며 잔다리마을의 역사와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주민, 상인, 문화예술인 등 지역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축제입니다. 몇 년 전부터 홍대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이곳에 터전을 잡고 있던 영세 상인과 예술가들이 속속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가속화돼 이를 극복하고 홍대 앞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버스킹, 인디밴드 공연, 커뮤니티 댄스, 나이 없는 날 행사 등 지역주민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2016 잔다리문화축제를 통해 홍대가 다시 문화와 축제의 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